그래서 일제가 이걸 다 불길을 질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 안 했지 당연히 대형사고 치니까 그냥 퍽 하고 물고가 터진 거예요 눈먼 피티시즘 눈먼 물질 숭배가 청일 너 이래 상대방한테 치명상 입히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급진 공산혁명 급진주의 물고가 저때 터진다고요 승승장구하니까 유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시즘 나치즘 쇼비니즘 궁극주의가 득세하는 걸 촉발했죠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1931년 만주를 직영하기 시작하니까 급진 민족해방 통일전선 모델이 태어나게 만들었죠 그걸 촉발한 거예요 1937년 중일전쟁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로 완전히 산산히 부숴버렸죠 또한 1937년 중일전쟁으로 나치가 간이 부어서 1년 후에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그걸 촉발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은 일제의 행보가 촉발한 겁니다 진주방 공습으로 아시아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고 나치 폐망 이후 나치가 5월에 폐망했는데 그 다음에도 교구사의 텐노헤이과 만자의 발악을 해가지고 결국은 원복 사용이라는 인류적 차원의 비극적인 그런 케이스를 촉발시킨 거 아니야 그리고 황급하게 항복한 다음에 관동군 무기 그거 잘 걷어서 반납을 해야지 그거 그냥 몽땅 소련한테 넘겨서 모택동한테 흘러가게 만들고 중국 적화에 물꼬를 터져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가리개를 채우는 모노큘라들이 모노큘라가 벌인 대형사고인 거예요 그럼 이제 눈가리가 벗겨졌어 이제 1945년에 망해서 그럼 눈가리가 풀린 모노큘라야 350도가 다 보여 그리고 손발은 묶여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완성된 군사력 이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당한 의사결정장애예요 속내에는 아시아가 불안정해져야 우리가 다시 힘을 쓰게 되지 미국이 좀 힘이 떨어져야 우리를 손발 묶은 걸 풀어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예요 감 나무 밑에서 아 입 벌리고 우리는 열심히 기업해서 돈이나 벌지 그럼 멘탈이 그렇게 이상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은 제대로 가지만 세계가 다이너믹해질수록 그런 멘탈이 전체의 태도를 그러니까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감은 떨어져가지고 대한민국 입으로 들어오고 있네 미국이랑 포괄적 등막 맺고 미국이 대한민국에 의존하면서 파트너로 해서 중국같이 지금 견제하자 이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일본이 기다렸던 거예요 80년 동안 그런 일 벌어지기를 일본 입으로 안 떨어지죠 80년 동안 아하고 여기 있으면 여기다 충실 생기고 입 다 썩지 여기다 하악골 다 유마체스 생기고 아하고 한시도 못 다드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일본이 45년에 그렇게 참 비참하게 원포까지 당하면서 전쟁에 졌으면 그때 마음 내려놓고 한 서너 가지를 했었어야 돼요 우선 첫째 우리가 도대체 무슨 사고친 거야 왜 이렇게 보고 나니까 대형사고 쳐가지고 이상하게 원포까지 맞았는데 우리가 왜 이 꼴이 된 거냐 이거를 마음 내려놓고 그 진실을 성찰을 했었을 때요 그러면 딱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현대문명 잘못 이해한 거네 우리가 이거를 멘탈게임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화혼양제 물질게임으로 본 거네 그 덕에 전 세계에 다 물신숭배 퍼뜨려가지고 공산화도 결국 촉발시킨 게 되고 급진 민족해방도 촉발시킨 게 되고 나치도 간붓게 만들고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거기 다 방아저당기고 우리가 돼버렸네 그거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이 생각을 했었어야지 이 생각을 그리고 우리가 좀 대형사고 쳐가지고 이거 족쇄 채워진 거 안 풀릴 것 같아 상당기간 그거 저게 아시아가 불안정해져가지고 족쇄 풀릴 거라는 그런 황당한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 유지된다고 그냥 전제하고서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그래도 족쇄를 한쪽에 차고 있지만 뭔가 국제 질서나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뭔가 유의미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알았잖아 그걸 강구를 했었어야지 그래서 긍정적인 국제적 지정학적 정책으로 새로운 기회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기를 기다려야죠 한국인들은 저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제일 어려울 때도 계속 기본 원칙을 바라보고 문화미승만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지도자 그룹들이 기본 원칙을 바라보고서 그냥 세상 그러니까 불교용어로 말하면 시절 인연 세상의 흐름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본 방향이 맞을 거야 맞을 거야 맞을 거야 하면서 그 희망을 안 버린 거 아니에요 운함 이승만이 그 노선 1904년에 독립정신에 나타난 그 노선이 그게 이제 그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게 운함이 확신하게 된 게 1933년에 가서 확신을 해요 제네바 국제연맹 갔다가 러시아를 들어갔는데 오라고 해놓은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요만한 얼라보내가지고 안 만나요 장관님 차관님이 당신 안 만난데 짐 싸서 가셔 안 그러면 체포해서 가먹는 거야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왜 기분이 좋냐 러시아가 나를 저렇게 안 만난다는 얘기는 러시아가 일본이랑 당꼬를 맺었구나 그럼 일제가 러시아랑 당꼬를 맺었으면 일제 저놈들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쟁은 시베리아로 반공 전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불길이 간다 중국으로 불길이 가면 중국은 아시아에서 다 그래도 누구든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간인데 거기 가서 일제가 휘저어버리면 중일전쟁으로 휘저으면 국제질서 다 빠개지니까 결국은 일제가 영국과 미국과 전쟁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 우리 그때 아마 독립찬스 올 거야 그때 처음으로 희망을 느낀 거지 그 사람이 그럼 몇 년이야 30년 30년 만에 내가 헛궈본 거 아니야 희망을 느낀 거야 그리고 그로부터 8년 후에야 일제 폐망이 일어나는 거야 그거를 느낀 지 그 희망을 느끼고 나서 그 이듬해 결혼하는 거예요 내 인생 헛되지 않았다는 그 자신이 생기니까 1934년에 결혼하셨거든 그분이 60 다 돼서 만 쉬운 아프다 그러고 나서는 그 희망을 느끼고 그렇게 희망을 느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로부터 말하자면 8년이 지나서야 8년에다가 한 10개월 12월 달에 아니 8년 한 4월쯤에 러시아가 갔었을 테니까 8년 8개월 1941년 12월에야 비로소 태평양 전쟁에 붙었고 그럼 이제 일제 진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그게 반쪽짜리라도 자유국가로 갈 수 있다가 결정이 된 게 그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나서고 그러면 1904년부터 계산하면 41년 동안의 꿈이야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다시 3년 동안 엄청 투쟁해가지고 간신히 한반도의 절반에서 자유공화국 만들었고 개고생하고 있는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공산 침략 받았고 그것 개고생해서 3년 만에 이겨냈고 뭐 이런 과정이 일관돼 있어요 관점이 뭐냐면 한순간도 그 포인트를 안 놓친 거예요 현대 문명은 정신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 그 정신의 그 본질이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현대 문명이 이게 잘만 가면 이게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고 인간을 여러 가지 족쇄에서 풀어나게 해주고 이게 전 세계 시장으로 가는 거고 번영으로 가는 거다라는 데 대한 확신 3.1운동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낙관이 그 낙관 현대 문명에 대한 근본적 낙관 현대 문명이 본질이 정신에 있다라는 믿음 그걸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 신고의 세월 동안 그냥 계속해서 개기면서 참고 또 참고 참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이랬던 거라고요 그럼 일본도 늦게나마 좀 그런 거 비슷한 거 해서 마음 비워버리고 계속 긍정적인 뭔가를 하면서 새로운 현실 새로운 기회가 오길 기다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감이 우리는 그런 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을 제압해야 되는데 미국의 파트너가 누구냐 이거예요 동아시아에서 서태평양에서 전략적 파트너 포괄적 파트너가 누구냐 그걸 놓친 거예요 일본이 70년 동안 개개서 70, 80년째 개개서 77년째 개개서 그러면 무슨 일을 했었어야 될까 제가 몇 가지 상상을 해봤어야 돼요 미중 관계가 이제 크게 나눠서 한 두세 번 텀을 두고 개선이 되는데요 이제 키신저 닉슨 때는 그냥 우리끼리 좋은 사이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나 지금 소련 상대로 하고 베트남 상대로 하고 공산당 상대 하나 바쁘니까 나 너한테 그거 안 할게 그래서 서로 쎄쎄쎄 하는 거예요 그때 모택동 살아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모택동 죽고 개혁개방 나간 다음에 제한적인 교류가 있어요 그 두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천안문 이후에 오히려 교류가 커져요 미국이 천안문 학사를 눈을 감아준다고 아버지 부시가 그리고 나서 왕창 중국 키워준 건 WTO 쪽으로 중국 끌어들인 거죠 개도국 지휘로 그게 아들 부시가 한 짓이에요 부시 부자가 중국 사랑에 제일 앞장서서 뛴 사람이야 부시 부자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한 두세 번 이렇게 챕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1970년이면 일본 힘 절대 아니에요 똑똑하고 쟤들은 세계 제국을 꿈꿨던 애들이니까 눈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거 앞으로 미중 사이가 가까워져 가면 중국 애들이 보통 애들 아닌데 결국은 사단 나 그런데 미국은 헐렐레하고 허방다리 같은 놈들이고 태평해가지고 중국 사랑 빠져서 난리 부릴 거야 그러면 그때 음지에 들어가서 개고생하는데 우리가 다 챙겨놔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 지역에서 큰형으로 좀 해야겠네 이 계산을 했어야 될 거니 이 계산을 우남 이승만이요 우남 이승만이 1921년에 태평양 신부에서 쓴 공산당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칼럼에서 보면 쫙 공산당은 사회재산을 부정해서 근로의욕을 꼽고 공산당은 종교를 부정하기 때문에 도덕을 타락시키고 공산당은 상공인을 작살내기 때문에 혁신이 없어지고 공산당은 지식인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과학과 문화가 타락을 하고 공산당은 소련을 조국으로 받다는데 실제로 소련은 국제적인 상태의 조국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자기 이익 챙기는 국가에 불과하고 그래서 공산당은 안 된다라고 다섯 가지 글을 써놓는데 그 글에 보면 무슨 구절이 있냐면 일본 제들은 강포하기 때문에 포악하고 강하다 이거예요 강하고 포악한 애들이어서 반드시 세계 시스템과 트러블 생긴다 그 트러블이 생길 때 우리한테 독립의 기회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1945년 기준으로 하면 24년 전에 이미 혹은 태평양 전쟁 발발을 기준으로 하면 20년 전에 혹은 중일 전쟁 발발을 기준으로 하면 17년 전에 이미 그렇게 간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년 전에 일본도 그렇게 예언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아 저게 지금 미국이 눈이 콩깍지가 씌어갖고 돈 벌겠다고 월스트리트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돈 벌겠다고 눈이 콩깍지가 씌어서 중국 막 키워주고 중국 사랑에 빠져 있는데 저거 당하지 그러면 중국 사랑에 빠질 때 누가 제일 먼저 찬물 먹을까 대만이구나 대만은 일본을 대만 애들 쓰는 거 보면 아버지 미국 일본 엄마 그렇게 써요 네티즌들이 그럼 대만 챙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위로 그리고 대만의 국민당 세력이 친중 간첩이 되는 걸 막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었거든요 그 뿌리가 깊습니다 대만의 일본의 뿌리가 굉장히 깊었어요 지금도 깊고 그런 일 안 하잖아요 어지러워 져라 판 어지러워 져야 우리가 족쇄 풀리지 행감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보타지야 일종에 그래서 대만의 국방력이 개판이에요 무기도 없어 왜냐면 대만은 무기를 못 사 전 세계에서 무기 샀다가는 중국에 찍혀가지고 해코지 당할까 봐 아무도 무기를 안 팔아요 대만에 독일 안 팔아 프랑스 안 팔아 한국도 잘 못 팔아 대만에 중국이랑 원순하니까 미국들 팔면서 굉장히 조심조심 팔아요 그래서 대만 애들이 자조적으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반군이다 그래요 반군 우리한테 무기 파는 놈 없다 이거야 너무 우리 비참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비참한 반군이다 대만 애들이 네티즌들이 저렇게 대만에 적골되게끔 방치한 게 누구냐 이거야 원래 대만에 제일 많이 뿌리가 깊었던 게 1905년부터 일본 땅이니까 거기는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도 일본이랑 엮여서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대만은 그런데 거기에 국민당이 전부 종중 간첩으로 국민당은 종중 간첩 집단이거든요 그렇게 타락하도록 방치해 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신경 써 아시아 좀 난잡해지고 위험해지면 우리 묶어놓은 족쇄 풀리겠지 그 태도죠 필리핀도 똑같아요 필리핀이 이제 마르코스가 쫓겨나고 노란 황새경명 있고 이러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게 왼쪽으로 가버려요 아키노때 거라손 아키노때 아키노때는 뭐 그냥 권력 잡고 휘두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국민이 요구한 건 다 해줘 그래서 결국은 1991년에 필리핀의 그 거대한 수빅만 해군기지 거대한 클라크 공공기지에서 미국이 하도 고를 썩어서 철수를 해버리고 말아요 아니 그래 니들 알아서 인마 아버지 부실대 저거 미국이 잘못한 건데 그때 무지막지한 요구에요 필리핀이 돈도 어마어마하게 매년 몇 억 달러씩 내라 그러고 난리가 우리는 그러니까 코라손 아키노가 그때 나섰어야 돼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돈 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져 가니까 미군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미군기지 사용료 받고 있냐고 오히려 미군한테 그래도 명목상이라도 돈을 좀 주잖아요 분당금 1조 5000억인가 껌값 좀 주잖아요 구두 닦는 값은 그거 가지고 1조에서 1조 5000억 된다고 50% 상승입니다 라고 조중돈까지 입에 거품 묻고 아니 100조에서 150조 내면 문제지만 1조에서 1조 5000억 되는 게 무슨 문제야 5000억 올랐어 그러면은 내기 때 하도 기가 차가지고 5000만 인구에 5000만 명에서 10000원씩 오르면 한 사람당 10000원이나 그때 마지막 3000억 가지고 차이가 났어요 우리 1조 3000억 내겠다 그러고 저긴 1조 5000억 내라 그러고 2000억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2000억은 2000만 명으로 나누면 5000만 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5000원이야 냉동고등어 한 마리 값이에요 한 명당 냉동고등어 한 마리 값 놓고서 우리가 자기 욕심 많아서 트럼프가 욕심이 많아서 장사꾼이어서 방해 분당금을 50%나 올리고 이런 개소리를 조중봉부터 했다니까요 나 그때 보면 창피해서 야 그거 국민 한 명당 고등어 반 마리 값이야 한 마리 값이야 냉동고등어는 한 마리 신선한 고등어는 반 마리 참나 필리핀은 그 정도가 아니라 돈을 뜯어내려 그랬어요 그때 돈으로 1년에 5억을 내라 그랬나 8억을 내라 그랬나 그래서 미국이 방 빼버렸지 그러면 필리핀에 그 지경 났을 때 미국은 가오가 있으니까 그때 옆으로 가서 아키노한테 우리가 일본에서 투자 많이 하겠다 그런데 저 기지 건들지 말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 돈은 못 지지만 그 기지에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위대 쪽에서 필리핀이랑 연합훈련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 여름 하계 휴양지 만들면서 거기다 우리 군수물차 허브 좀 놓고 그리고 우리 배 한 번씩 들어오고 우리 비행기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친선 방문할 때마다 우리가 커머셜 컨트랙트라고 그래요 저걸 군사용어 입니다 방문 건별 지불 베이스로 우리가 가자 지금 미국이 오래 맺었어요 필리핀이랑 커머셜 컨트랙터를 방문 건별 지급 그러니까 그냥 상업적으로 서로 계산하자 이거지 여관값 계산하듯이 그 정도로 해서 그때부터 필리핀은 이렇게 다독다독해서 갔으면 아 지금 좀 어떻게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지금 딱 가오잡고 있는 거지 그거 안 한 거야 하나도 저런 걸 안 한 거야 저런 걸 하면서 미국 보고 야 너희 오해하지 마 그런데 우리도 그래도 자위대고 우리 여기 지금 해상 통로 끊기고 중국 애들 밀고 남으리도 골 아프니까 우리가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대만하고 필리핀을 좀 다독이고 있을게 우리가 무슨 뭐 이거 가지고 무슨 대항보가 해군하고 뭐 패자가 되겠다는 거 아닌 거 알잖아 그러고서 미국이랑 딜을 쳤으면 얼마나 딜이 돼요 그때 미국이 일본을 극도로 존중하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생각할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한 거야 마음속에 뭐가 있냐 세상 어지러워져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감이 내부로 떨어진다 그 감은 미국이 스스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수갑을 너무 오래 채워놨네 얼른 풀어둘 테니까 중국을 막아주십시 하고 수갑을 풀어줄 거다 감 나머 밑에서 입 더욱 벌리고 감 기다린 거야 80년 눈 가리게 풀린 모노큘라의 황당한 의사결정장애라고 밖에 저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더라고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다가도 눈물이 날증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거 저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죽창반일 드립 신일파 뭐 때려잡자는 드립은 한국인은 모노큘라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독재 전체주의는 2단계 수법을 씁니다 일단 외부를 악마화 시키죠 외부를 외부를 두려워하게 외부가 두려운 거야 일본의 사람들은 본질이 외부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겁이 많고 그러니까 저렇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외부를 악마화 시키고 외부를 두려워하게 맞아 영어로는 Xenophobia 인간이 외부를 왜 두려워해 인간이 얼마나 파워풀한 영장류인데 인간을 소식동물같이 겁에 질려서 외부를 350도를 차주 경계하는 그런 존재로 만든다고 일단 모든 독재는 모든 전체주의는 일본 놈들 악마야 다픈 놈들이야 조심해야 돼 지금 나라 다 거덜나게 생겼어요 그래놓고 나서는 저 악마를 물리치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각하 우리 노무현 각하 우리 DJ 각하 조금 더 솔직해지면 우리 김일성 수령님 우리 시진핑 황제님 이러고 나가는 거지 악마를 구원자라고 그러고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김태중 구원자라는 거 아니에요 김일성 시진핑이 얘기하는 거예요 최망의 길 종중종복하면 나라 망하는 건데 차베스코스로 가는 그걸 발전의 길이라고 떠들죠 그렇게 저희는 그 수법 쓰는 거예요 일본은 악마 중국 북한이 구원 희망 발전의 길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하면은 식민지 근대화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완전히 쓰레기통에 박아버리고 불질러 버려야 됩니다 일단 첫째 근대라는 용어가 이게 일제가 만든 용어예요 영어에 근대란 말 없죠 현대 모던 밖에 없죠 영어에 모더니티 현대문명 현대사회라 그러면 언제부터냐 14세기 르네상스 14세기의 저기 뭐야 저거부터 잡아요 위클리프 종교개혁 씨앗 또 14세기 단테 거기도 종교개혁의 씨앗이 있거든 그 단테 그거 아니에요 야 뭐 지옥 갖고 겁주지 마 인마 지옥이 무슨 저기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저기 요놈은 죄가 요렇고 요놈은 죄가 요렇고 치부책 죄 지은 거 치부책 써서 운영하는 하나님이 무슨 복수의 과학적 기쁨을 느끼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아요 인마 지옥이라는 건 우리같이 불완전한 존재가 완성된 존재로 가기 위한 그 시련의 불길이야 그게 그래서 지옥이 끝나고 나면 천국이 나와요 아홉 단계인가 거치고 나면 뺑뺑 거쳐서 그게 단테의 신의 코미디 신의 신이 암배하신 해피엔딩 그때 코미디는 그때 용어로는 해피엔딩이에요 지금 같은 코미디가 아니고 이미 거기에 종교개혁이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14세기를 모델이티의 시작으로 봐요 현대 문명에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근대라는 얘기가 없다고 근대라는 용어는 일제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쟤들이 보니까 현대 문명은 과학기술이거든 그냥 뭐 아이고 나한테 복잡한 소리 하지마 유식한 소리 하지마 유식한 척 하지마 무슨 뭐 종교개혁이 어떻고 뭐 개인이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진실이 어떻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마 그냥 대포 잘 만들고 기계 잘 만들고 화학 잘하면 되는 거야 걔들이 현대 문명을 그렇게 물질로 본 거죠 물질로 보고 나니까 야 근데 우리도 비슷한 거 있었네 야 그거 우리 근대라고 부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마크시스트는 현대이코로 자본주의니까 어 일제가 말하는 그 근대라고 하는 시대에 자본주의 맹화가 있어 거기 아 그걸 또 한국사회 온 거 보니까 한국사회 오니까 한국사회도 그 비슷한 게 있네 그래서 이제 그 좌빨물 먹은 역사학자들은 근대가 어떻고 자본주의 맹화가 어떻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근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현대고요 현대의 본질은 정신이에요 프로테스탄티즘과 르네상스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가 맞냐 틀리냐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논쟁하면 그냥 컵 집어 던져 야 무식한 소리 하지마 근대가 어딨어 임마 무슨 개족보들이 대고 있냐 일제가 만든 용어인데 너 친일파냐 너 머리가 일부 일제 스타일이야 저는 그렇게 보죠 나는 임마 강남 스타일이야 너는 머리가 일제 스타일이야 임마 그러니까 논점은 셋입니다 여기서 근대화 식민지 근대화 여기 이거 논쟁 시작하는 순간 상대방한테 말려 먹히는 거예요 그 프레임 자체가 웃기는 프레임이라니까 아니 우리 노골적으로 진실에 관해서 논점을 얘기하면 셋이 나와요 우선 첫째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전 전쟁 때가 되면 동남아에서 오는 고무 석유 이런 게 다 끊기니까 그냥 수탈이 돼요 그거 전에 아직 동남아랑 잘 이렇게 무역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일제가 그 시대의 한반도 정책이 이게 강탈 수탈이야 아니면 개발이야 개발이라고 봅니다 저는 두 번째 그러면 개발을 하는 특별 대우인데 이게 일제가 왜 한반도에 대해서만 다른 식민지 말고 유독 개발 중심의 특별 대우를 했어 일제가 어떤 큰 그림을 가졌던 거야 이거예요 내선일체로 1억 일본인이에요 그때 일제 인구가 7천만이고 우리가 3천만이거든요 내선일체 1억 일본인이에요 개들이 가졌던 비전이 오늘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내선일체 1억 일본인 그 당시에 1920년 미국 인구가 1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콤한 유혹을 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독립해야겠다고 뛴 우리 선배들 특히 그중에서도 우나미승만이나 기독교계나 이런 전체 현대문명을 알고서 그 독립운동을 한 그분들은 도대체 그분들의 독립운동은 본질이 뭐야 자유로운 개인이 돼서 그 개인들이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쉰토의 1.5등 신민으로 텐노헤이카 모시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니들이 금숟가락으로 내 입에다가 천하 없는 음식을 쳐넣어줘도 나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숭고한 정신적 반란이 숨어있는 거예요 그 코드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일본을 대시해서 동아시아의 미국의 포괄적 동맹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일본은 넘어서야 되고요 한국은 되어야 합니다 각각 부족한 게 달라요 일본이 부족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모노클라라고 해요 모노클라를 넘어서야 돼 눈 가리게 채워놓으면 사고 치고 눈 가리게 벗겨놓으면 딴 생각하면서 의사결정 장애 일으키고 이거라고 지금 앞에 눈 가리게 채워놓은 상태에서 90년 동안 사고친 거 아니야 눈 가리게 벗겨놓으니까 딴 생각하면서 감 떨어질 거 기다리는 거지 내 수가 풀릴 거 기다리면서 내 수가 풀리면 내가 이제 아시아에 맹주된다 아시아 이제 지저분해지고 난잡해지면 미국놈들 저 양키 놈들 내 수가 안풀고 저희들이 버티는 수가 뭐 있어 이러고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면서 딴 생각하면서 의사결정 장애 70년 한 거예요 80년 이제 거의 80년 돼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바이노클라가 돼야 돼요 일본인은 일본은 오버컴이 왓위아 우리 자신인 존재 모노클라를 이제 극복해야 돼 거기는 넘어서야 돼요 우리 자신을 넘어서기를 해야 돼 저것도 니체육이죠 넘어서기 한국은 나 자신인 존재가 돼야 돼 왜냐하면 내 자신의 뿌리가 처음부터 현대문명을 정신에 있다라고 현대문명의 정신적 본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올어라운드 게이트 사면 사면 게이트에서 네 번째 게이트가 처음 우리 출발이었고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게이트가 그 게이트란 말이에요 그 게이트 그거를 우리 출발점을 되찾아야 돼요 이 포스트 게이트를 이거가 처음에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게이트 세계 시장과 결합하는 수출 모델이 나왔었던 거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주도 수출 경제 모델 가다가 민간주도 공정시장 모델로 바꿨던 거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게이트 그 자연법 정신과 개인을 존중하는 그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로 들어갔던 거고 그러나 아직 이 게이트는 아직도 완성은 안 돼 있고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특히 이 완성을 가로막아 왔던 거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서방의 중국 사랑 악마 내러티브 그것 때문에 이 네 번째 게이트 현대 문명의 그 본질 자유로운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공화국이라는 본질 그거를 완성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일 그 선두에 선 자들을 제일 우리가 믿었던 자들이 헤매니까 우리도 헷갈리는 거지 이제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게이트를 원복을 해서 북한 자유와 중국 제압으로 최일선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뭐냐 원래 우리 가슴에 있었던 거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거 우리 자신인 존재가 되는 거 becoming what we are 우리 자신인 존재가 되는 거 일본 사람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랑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조금 문제의 성격이 다릅니다 같이 해 보시죠 얼마나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시점에서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또 전 세계에 있더라도 같이 이렇게 한국말로 이런 얘기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행복한 거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